무승경 그 여자 음주운전은 예고된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호통치는데 한턱부하던데? 운동가게? 어? 아 요즘 운동을 통 안했더니 찌뿌둥해가지고 나 오늘 야간이니까 내가 갔다와가지고 지방청소랑 빨래랑 그냥 싹 다 해놓게 갔다와 다녀올게요 아침 먹기 전에 들어와요 아이고 속 부대 낄 때 운동으로 푸는 거 모를까 뭐하는거야 이게? 너 이제 나한테 딱 잡혔어 아무데도 못가 웃기 쓰네 누구 마음대로? 내 마음대로 결혼하자 우리 내가 너 지켜줄게 이거 생각만큼 별로 로맨틱하지 않은데 이래야 또?